이동호 여의도연구원 전 부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모실게요.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글쎄요. 밖에서 방송 들으니까 방송 잘하시네요. 원래 방송인처럼 보입니다.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아주 매끄럽고 멘트도 나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엄청나시죠 여러분? 네. 저도 항상 이렇게 참 뭐랄까 좀 담고 싶었던 그런 목소리인데 이 정도까지 저음은 안 나와가지고 참 오늘은 제가 굉장히 꾀꼬리같이 미성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제 입장에서 반가워가지고 어려운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은데 서대문 울로의 출마를 선언을 하셨죠? 네. 지금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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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의리라면 지금 현재 김용호 의원 민주당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역으로 있는. 재선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20, 20일 때 이렇게 재선인가요? 네. 그렇죠. 연이어서 재선하고 있는 곳인데 서대문구 의리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요? 뭐 서울에서 다 그렇지만 지난 선거 때는 한 2만 표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났죠. 한 지역구에서 2만 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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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성이 좀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래 정두원 의원 할 때도 정두원은 여기서 3선 했는데 할 때도 이겨도 한 2천 표? 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 3선 할 때는 한 500표 정도 차이였으니까. 500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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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와. 그리고 이제 정두원 의원이 사선 도전에서 떨어졌죠. 네.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아. 그럼 그 정두원 의원도 신생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왔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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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된 데도 있고 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역 간에 그러니까 동네 간의 격차가 좀 있는 데예요. 아. 같은 그 안에서도 동네 간의 격차가.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문에 여러 가지 재개발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혜택 받은 동대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아직 혜택 못 받고 구시가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은평이랑 좀 사정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뉴타운 지고 있고. 은평 뉴타운은 완전히 뭐 신도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뉴타운 안 된 데는 또 굉장히 오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2000년대와 1900년도 1800년대가 공존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MB의 이 뭐랄까요. 변화되는 도시로 가느냐. 그리고 박원순이 발목을 잡았느냐. 이게 공존하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참 보니까 저는 박원순 시절 같은 경우는 개발을 막았잖아요. 네. 그렇죠. 개발을 막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1800년대에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되면 물론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인프라 속에서 사니까 요즘 저는 아파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 안에 전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뭐 오락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심지어는 뭐 뭡니까 목욕탕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안전하고. 안전하고. 네. 그리고 뭐 그 위에는 다 뭡니까 주택. 네. 걷는. 차 못 다니게 하잖아요. 차 못 다니게 하고. 차는 전부 아래로 들어가도. 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개발된 사람들은 그 문명에 하고 그다음에 안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억한 심정이 있나봐요. 참 이게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도로 담벼락에다 그림 몇 개 그려놓고. 마을 도시 만들겠다. 마을 도시 만들겠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동시에 지역구 의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의 입법기관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구 의원이 요즘 사실은 개념이 참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도 지역개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지역개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구의원 시의원도 지역개발 이야기하는데. 지역개발이 정말 원래의 의미냐. 국민들이 올 때 우리 헌정 질서에서 국민들의 대표는 두 가지 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의 행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 일들을 처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아시지만 그러나 권력을 대통령 집중되다 보니까 언제나 집중된 권력은 또 남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대표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아서 행정권을 쥔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과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우리 민주헌정 질서 대의제의 기본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세금이 잘 쓰여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체크해 주는 역할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물론 그중에 또 자기 지역구를 뽑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지역에 좋은 발전을 갈 수 있는 곳은 있겠지만 맨 처음에 원래 대의민주정의 원칙은 지역구 국민들에게 전국구 대통령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균형을 맞춰서 나라 발전을 일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뜻이 완전히 왜곡됐잖아요. 저도 우선 저는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나가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대통령이 우리는 뽑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산안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동안 대통령이 제안한 법률은 하나도 통과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래 체크한 밸런스인데 이거는 체크한 밸런스 아니고 거의 폭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국회 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위기 때 국민들이 한쪽으로 몰아줬잖아요. 몰아줬더만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전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이 허무는 쪽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그래서 대통령 뽑아놨더만은 그 대통령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 폭정으로부터 국회가 정상화 가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첫 번째고 뭐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하는 건 곤란하지만 정말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민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민간 합동으로. 요즘 동경 같은 데 가보면은 동경의 구도심들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민간 합동으로 정부하고 지자체와 그리고 민간이 연합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뭐 새로운 거주지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확류할 수 있는 곳이 들어서고 스포츠센터들이 들어서서 사실 완전히 탈바꿈했거든요. 저는 그런 정도의 랜드마크 건물 혹은 랜드마크들이 그 안에 들어선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천변과 홍제천이 있고 불광천이 있거든요. 그런 천변과 연합해서 훨씬 더 살기 좋은 주거지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떤 주민은 1800년대에 살고 어떤 주민은 2020년대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같은 세금을 내는데. 그렇죠. 세금을 같이 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나는 1800년대에 머무른 그런 도시 인프라가 있었고. 그러네요.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네요. 그렇죠. 쓰레기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말이죠. 아니. 잘 사는 동네라서 여기에 플러스로 더 내는 것도 없잖아요. 물론 개인 소득 차이 따라서 다르지만. 그건 소득의 차이죠. 우리 국민들이 다 간접세도 직수에서 다 내니까. 그러니까요. 물건 하나만 사도 똑같은 무관세를 내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아까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재선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스로가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라고 말씀을 또 표현하셨잖아요. 지역구민들에게 김용호 의원보다 더 강점을 어필하실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좀 이렇게 어필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뭐 어필하기보다는 정치인이란 우선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지역구 대표를 뽑은 이유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아. 미국 임기가 2년이었어요? 2년이에요. 상원 의원은 6년이고. 네. 2년을 뽑은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의를 획득해라.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거 아닙니까? 선거하고는 또 선거니까. 네. 그렇죠. 만나면서 국민들의 바람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깨달아서 공의를 깨달아서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지금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우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소신을 이야기하면 아까 저는 적어도 국회 폭정 이거는 안 된다. 국회 폭정을 막아야겠다. 그걸 국민에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가 견제하라고 했지 행정부 대통령을 아예 제압하라고 주지는 않거든요. 견제요? 견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견제의 가장 큰 이유도 마그나 카르타 이후로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 국민들의 대표 없이 세금을 마구 거두니까 그래서 세금 있는 곳에 국민들 대표 있어야 된다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세금 쓰는 곳에 국민 대표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거라고.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거는 어쨌든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필요한 걸 쓰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고 그다음에 균형을 이뤄라라는 의미지. 이걸 가지고 말하여 완전히 그냥 국회 대통령을 압박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을 다시 돌려놓아야 된다. 특히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국회의 다수잖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예를 들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도 있고 하여튼 운동권 출신들인데 이들이 생각이 좀 틀려요. 정치를 한 게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도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사적인 영역은 내가 벌어먹고 사는 영역이니까 그건 누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영역들 국방의 영역도 있고 인프라의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그리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의 의사를 둬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해라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부가 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어디다 먼저 도로를 까면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개발한 데는 먼저 한 데는 혜택을 받죠. 그다음에 아직 안 된 데는 혜택을 못 받죠. 그럼 이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그 혜택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우선 대화와 협상 이것이 해야 됩니다. 공적 영역은.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막판에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에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완전히 싸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내 의지를 강요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는 이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원래의 본래의 영역인 공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나 공적인 가치들을 배분하는데 국민의 뜻에 반영돼야지 자기 이념을 강요하는 식으로. 지금 운동권 출신들은 내가 볼 때는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들은 지금 자유민주정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야 이거 정치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여야가 토론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싸우기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예를 들면 자유민주정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면 야 이게 좀 무슨 일이지 않겠냐 저게 무슨 일이지 않겠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협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는 곳이 완전히 다르면 하나는 자유를 좀 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과 아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 통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유는 주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훨씬 우선이다라는 측면에 가버리면 서로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건 대화와 협상이 아니죠. 투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586의 그 세력들의 이념. 잘못된 이념. 거기서 다 출발하는군요. 특히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은 제가 볼 때는 저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없는 자 무산자들의 투쟁을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가 발전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화 협상이 없죠. 혁명만 있죠. 피빌리엔나. 오로지 깨서 이겨야만. 이겨야만. 쟁취하는 건지. 쟁취. 그러니까 모든 게 쟁취죠. 애초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철학이네요. 과거에 운동권들이 있어요. 새해 축복 쟁취하자. 그래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새해 축복인데 쟁취하자. 누구 걸 뺏어야 되나 보네요. 누구 걸 뺏어야 되나 보네요. 그런 저주의 철학의 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국회가 대화 협상의 장이 아닌 투쟁과 쟁취와 저주의 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그룩을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전략통 전략가로 잘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본인께서는 조금 밀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래서 처음 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알려져 계셨는데 이 작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셨을 부분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의 총선 전망과 그리고 작금의 국민의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우선 평가부터 하자면 어려운 측면입니다. 원래 대통령의 3년차 선거가 좀 어렵습니다. 딱 이맘때네요. 딱 이맘때도.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지금 내가 대통령 되고 지금 국회의 다수당들이 지금 저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텐데. 국민들 입장에 보면 한 3년 되어서도 못하는 건 네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대로 3년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거고. 그래서 물론 초기에 1년차 2년차 2년 초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회를 더 줘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총선 같은 건 참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할지 혹은 야 네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할지 아마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는 선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총선은 프레임 자체가 평가 프레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야 누가 대통령을 통해서 더 잘할 것인가 이야기하지만 총선은 대통령이 네가 됐으니까 네가 뭐 했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고적인 투표다. 뭘 했나를 생각하는 거고 전망적인 미래를 보는 건 대통령 선거고. 그래서 총선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치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치르는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거 가지고 치르는 건데. 그래서 총선은 대통령이 있어서 치르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높지 않잖아요. 낮잖아요. 지금 역대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다음으로 가장 낮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25%였거든요.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총선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어떻게 이겼죠. 박근혜라는 대안 가지고. 그 비대위로. 박근혜가 최고의 대통령 대선 주자였잖아요. 1위 주자였어요. 그렇죠. 대통령을 내세워서 비대로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자를 가지고 이겼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안 무너지고 있는 건 이재명이 어쨌든 지난 대통령 속에 대통령 후보였고 앞으로도 대통령 주자일 거라는 확신들이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민주당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민주당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지자 보이지도 않고. 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 25% 지지율인데 박근혜 비대위로 돌파했거든요. 그게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황교사 그 차태기 정당 그 파문도 있었고 디도스 파동도 있었고. 엄청났죠. 또 그때 또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전략이 차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어렵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총선 전망을 놓고 보면 뭐 육석이냐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전략이란 어려운 어렵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럼 어려운 조건을 어떻게 이길 거냐를 이야기해야지. 난 그래서 육석에 크게 났다는 사람들을 보면. 수도권 육석. 수도권 6석밖에 안 된다. 난 도대체 엄살 전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투표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적어요.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예비어보도는 좀 낫긴 해요. 어쨌든 경쟁하는 사람이 적긴 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길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길 전략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 대통령 지지율도 낮지만 양당의 호감도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총선에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은 지표가 이번 총선을 무슨 총선으로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국정안전을 위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의 심판해야 된다. 혹은 대통령의 견제해야 된다. 이 두 개가 43 같아졌다가 지금 또 약간 벌어졌다거든요. 이건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압도적으로 야당도 지금 여당을 누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여지는 있다. 그런데 여지들은 어떻게 보냐면 선거라는 게 꼭 내가 잘해서 이기는 선거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로 보면 상대방 실수로 이긴 선거들이 많아요. 제가 못해서 이기게 되는데 어부질이 겨우고. 그리고 또 지금 호감도를 저는 유심히 보는데 우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이 특히 이재명 대표 호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 호감도가 낮은 선거는 기본적으로 공격이, 대거티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이 온갖 게 많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못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김기현은 왜 그러면 저렇게 무너졌느냐. 김기현은 사실은 당내 자기가 공천하겠다고 나서기보다는 죽기 살기로 지금 국회 다수당을 가지고 대통령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저 더불어민주당과 죽기 살기로 앞장서 싸웠다면 우리 국민은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대통령의 아바타는 두 명이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었고 하나는 김기현 대표였잖아요. 다 대통령 지지로 하나는 대표가 됐고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왜 한동훈은 저렇게 지금 대권주자 1위로 갔을까요. 2% 3%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힘으로 간 겁니다. 뭘 힘으로 갔을까요. 싸우는 모습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법사위에서 당시 화력 좋은 김호겸이니 애들 다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최강호 깔아 다 나왔는데 혼자서 그리고 전혀 물러서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인정하면서 저들에게 그에게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쑥쑥쑥 올라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 특히 자유파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느냐. 적어도 저런 호환무치한 사람들과 싸워달라는 거예요. 싸워달라는 의지가 누구에게로 한동훈에게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총선도 어떻게 하냐. 싸우라는 얘기예요. 자유대한민국 가치를 걸고 그래야만이 저는 이번 총선 이길 거다. 당선 전망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패배주의자들 얘기입니다. 전망이란 언제나 왔다 갔다 하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그 전망을 뚫고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저 호간무치하고 아니 대장동 1조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대한민국 어깃장 놓고 있는데 이들에게 진다면 나는 결국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지는 선거 당사자들 주최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넌 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런 많은 부패를 두고도 저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싸운 링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더 책임이 있다. 그런데 부호자님. 좀 애석하게도 국민의힘이 지금 전투력이 없기로 너무나 지금 유명하잖아요. 너무나 심각한데. 왜 그래도 이번에 전투력 좋은 사람 나오면 되잖아요. 한동훈이랑. 인기도 있고. 난 내가 볼 때는 정치 경험 없다니까 잘 받아쳤더라고. 네. 그렇죠. 처음에는 모든 건 길이 아니었다. 네.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는 거 아니냐.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 경험이라는 게 생각해보시죠. 지금 정치 경험 이야기하는 이런 겁니다. 아니 그 뭐야 그 문재인한테 졌던 경험? 문재인한테 투쟁에 투항했던 경험 말하는 거냐? 그게 정치 경험이라면 그런 경험은 없는 게 낫죠. 그럼 정치. 그렇지. 없는 게 낫죠.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 가지고 대통령 됐습니까? 아유 전혀 아니죠. 국무 뭐야 그 검찰총장 하다가. 그냥 한 큐에 그냥. 한 큐에 올라갔죠. 정치 경험이 있던 사람 내세웠으면 졌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 맞섰던 후보들이 아니라 2등 후보들끼리 붙었으면 오히려 우리 쪽이 질 수도 있었다. 오히려 졌죠. 이재명한테 졌을 겁니다. 전망은 그렇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전투력이 없어지게 된 게 어쩌다 이 직경까지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수의 몰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보수라는 것은 좌파들은 자기들이 허업을 파서 커왔잖아요. 지금 주류들 다 보면 밑에서 허업 다 커온 사람들. 그렇죠. 다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정책위의장 했던 김성환 같은 경우도 구의원부터 했던 친구거든요. 그다음에 구청장 비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물론 30대 때 나가서 국회의원 된 친구도 있지만 바닥에서 커온 친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험들을 거쳤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는 이게 구의원 시의원이 바닥에서 커오기보다는 다른 데서 화려하게 장관하거나 검사하거나 변호사하거나 혹은 사업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다이내믹성 그다음에 정치하는 과정의 어려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정치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없었어요. 고민이 없었다.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투쟁도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투쟁하는 거거든요. 싸우잖아요. 내가 고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내 가치를 훼손하면 싸울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게 만약에 잘 모르고 내 삶 자체가 해피한 사람들에게 싸움은 회피의 대상이지. 해피한 사람들에게 싸움은 회피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렌지족 오렌지족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 자유주의에 대한 그 열망과 이념 가치에 대한 이런 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봤지. 그렇죠. 어떤 의원들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 이래 자유에 대한 연설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군요. 참 진짜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개탄스러운 일인 거죠. 아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성공한 대한민국에 적어도 자유를 이야기할 대한민국에 가야갈 방향을 이야기할 연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불행인 거죠. 결국 그렇게 명맹만 이어오다가 이렇게 전투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국민의힘까지 오게 됐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뭐 예전에 사인도 받았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는 두 가지 버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이거는 이제 빌 클린턴의 그... 네, 빌 클린턴의 그... 유명한 말을... 아니, 클린턴이 아니고 왜 클린턴의 정치적 책사였죠. 딕모리스가 했던 얘기. 아, 딕모리스의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클린턴이 방송해서. 부시, 아버지 부시에게 한 말이잖아요. 아버지 부시에게. 문제는 정치야.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부시가 아닌 이 대한민국 정치권에다가 던졌습니다.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라고 이렇게 던지셨어요. 이런 저서가 있는데요. 어떤 의도에서 지필을 하신 건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사실은 1945년도에 식민지로부터 탈출한 나라 중에 산업혁명을 우선 일구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3만 분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도 고도화됐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외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대만 같은 나라는 우선 그거는 그 전에 이미 상당히 선진국이었습니다. 대만은 중국이라는 곳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싱가포르는 나라나 보기는 어렵고 거기는 그냥 도시니까요, 오랫만. 그러니까 적어도 5천만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 중에 이렇게 성장한 건 대한민국 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틀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선각자의 틀 위에 잘 만들어두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왔는데 그래서 사실 자유가 지어지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서양도 보니까 마그나 카르타 이후로 권리장전 이후로 보니까 1600년대 이후로요. 그 후에 권리장전 이후로 다시 말하면 왕이 함부로 재산권을 빼앗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산권이 세금을 거둘고 할 때는 동의를 받게 되면서 자유권이 형립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제가 한 1500명도 한 1% 하다가 갑자기 확 7,8,10% 띕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돈을 한 번은 누가 뺏지 않고 경제활동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된 거예요. 동력이 생겼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글에서 사람이 열심히 일할 동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자유라는 덕분에 열심히 일해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그 자유를 보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와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할 일 자유와 그 다음에 함부로 내 것을 빼앗지 않는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근대 문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48년도에 비로소 근대 문명이 성립된 굉장히 빠른 거죠. 자유를 보장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보장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면서 지금 압축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주사법 운동권들이 도전하면서 정치가 오히려 그걸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기업 그 뭡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재벌 총수 5명 감옥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 권력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전부 무슨 부동산법인 해가지고 경제를 억압하는 것만 해요. 네. 그리고 또 경제에 억압할 가장 큰 주체인 민노총. 네. 아주 문재인 정권 때 아주 살판 났잖아요. 네. 전부 정치를 통해서 경제와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진의 원인은 그래서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가 문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어봐도 정치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결국은 하고 싶은 말씀은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삶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여기 좀 이게 40페이지인가요.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기억을 해봐요. 네. 가치를 내걸고 경제 이슈를 선점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행이다. 외워서. 가치를 내걸고 경제 이슈를 선점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략, 선거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되고 대신 거기에는 가치를 내걸어야 된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네. 그럼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가치를 내걸어야 이 경제 이슈가 좀 선점이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자유의 가치일 겁니다. 자유의 가치. 네. 자유의 가치. 그럼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완화나 혁파나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들 다 우리 자유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벌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예를 들면 알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자율도 높고 코로나 거치면서 제가 알기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바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물론 그들의 본심들은 여러 가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를 끌어갈지는 않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일자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건 정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 문제 하면 뭔가 정치인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일자리라는 게 무슨 그냥 돈만 버는 겁니까? 가장의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가정이요. 가정이 파산되잖아요. 내 아이들은 길거리로 가고 그리고 내 어머니는 어디다 갈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사실 그 허덕허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가정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는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은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은둔하고 있을까요?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1인당 2개 정도의 선택이 주어진다.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가잖아요. 대학생들이. 왜? 아베 이유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도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래서 일본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일본도 우리 같은 그런 은둔 청년 그다음에 낙타 외에 배 속에 있는 그런 캥거루족. 캥거루족. 그런 것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먼저 있었죠. 네. 일본은 지금 없어졌어요. 결국 그 문제가 일자리 문제였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접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은둔 청순의 문제도 그 해결하는 건 결국 좋은 일자리 문제다. 그러니까 가족을 회복하는 거다. 경제를 살리는 건. 연결이 된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라기보다는 이 문제로 꽤 고민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게 가족의 가치를 살리는 일이다. 일자리 문제도. 그리고 은둔 청소년 문제도 해결하는 정말 가정을 살리고 아이를 결국 아이를 햇빛으로. 아이에게 햇빛을 주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문득 든 생각인데요. 왜 유승민 같은 사람이 따뜻한 보수 이러면서 보수가 너무 차갑다고 비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팩트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유승민은 사실은 이런 건데 그 사람은 위스콘신에서 경제학을 위스콘신 경제학이 약간 좌빠적 경제학이 좀 있거든요. 왼쪽 경제예요. 위스콘신이라기보다는 유승민이 했던 얘기. 그래서 왼쪽 경제를 해온 친구예요. 그 멀쩡한 사람 유학 갔다가 망쳤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유학 갔다가 망친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왜 차가운가요? 아니 일자리를 만드는 게 차가운 건가요? 전혀 아니죠.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삶에 의욕을 생기잖아요. 사람이 언제 늙은 줄 아세요? 할 일 나갈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늙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는 결국 삶의 문제라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수가 왜 차가운 건가요?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저 얼치기 같은 보수가 아주 차갑다고 좌파들의 프레임에 우리 보프를 프레임에 가둬버린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가두게 되고 우리는 또 어리석게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내는데 한참 걸려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드는 생각이 같은 얘기라도 표현을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따뜻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프레임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그때그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틀이 있어 그 틀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건데 프레임을 잘 잡아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서하고 열심히 자기를 교양을 쌓는 건 그런 프레임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긍정적 프레임을 작동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교양이 좀 떨어지거나 독서 영역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프레임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프레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긍정적 프레임을 보수가 잘 만들어야 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런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리니까 아니죠. 보수야말로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만드는 정말로 제일 원인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거를 보수가 이야기 못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자산들을 가지고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요. 못 써먹은 거예요. 저들은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아주 그냥 뭐 하나도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김정은한테 엎드린 거 말고는 뭐 있나요? 아니 그 왜 민주화 자산이라고 하는 그 허상 있잖아요. 민주화도요. 알지만 저들의 민주화는 인민민주 전체주의 민주였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민주화운동이요? 아닙니다. 나는 학생운동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자유민주주의 발전이 아니라 그들을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통해서 공산 전체주의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한 번도 그 자체를 위해서 투쟁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들 민주화운동 세례가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민주화 공산 전체주의로 가려고 해놓고는 풀레트레아 혁명을 속이지 마라 이거죠. 속이지 말라. 자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고 반성한다는 이유는 나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지금 저렇게 거대 야당까지 됐는데 우리는 그 많은 자산을 국민들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질투심을 사람이 갖고 있는 갈라치기 갈라치기 질투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사촌이 논성하면 배 아프다 그러죠.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리고 또 배 아픈 심리가 또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내가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기심, 질투심 그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경쟁심 이런 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무너뜨린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좌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속 작동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김재동 같은 사람은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쟤네가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쪽이 박차고 일어나서 올라설 기회까지도 기회까지 야 그건 정말 못된 놈들이었네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죠. 야 참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와중에서 경제 이슈가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인사가 만사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일 텐데 이 공천이 해마다 공관위가 꾸려질 때마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어떤 성향을 띠느냐 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또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저도 뭐 여의도에 결국은 한 7년 가까이 옆에서 있었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천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선 큰 틀을 지금 이 시대적인 소명이 뭐냐 이 시대에 대다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연화가 보다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이 원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제발 좀 운동권 정치 쟤들 좀 청산해달라라는 게 저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뭐 동의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다 잘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키를 드러내므로써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문제는 정치다 이야기했던 거 그 정치의 문제는 운동권 정치의 문제였거든요. 운동권 정치 대립과 갈등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는 운동권 정치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저 운동권 정치를 바꾸는 게 만약에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면 당대표도 방향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공정관리인도 예를 들면 그런 운동권 정치 시대적 사명을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여러 인재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2차 지식혁명을 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생명 인프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선도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민노총과 그다음에 운동권 정치와 대결에서 저들을 몰아내는 들도 필요하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공정관리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번 총선의 시대적 사명이 뭐냐 라는 걸 잘 받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념을 맞춘다면 저는 실패할 일 없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난 내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좀 이제는 공천 그거 말고 좀 자기들이 정치 신인들이 물론 이제 임박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같은 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은 전제가 있죠. 청선 선거 마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신인들에게 제약이 없어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이제 하원의원들은 가서 정치해야 되니까 워싱턴 가야 되지만 신인들은 이제 밑에서 받을 일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현역이 더 자유롭죠. 현역이 자유롭죠. 그리고 신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예비후부 등록하기 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난 내가 보기에는 어떤 오픈 프라이머라 오픈 프라이머라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안 되면 난 코커스 당원들이 좀 뽑는 당원이 뽑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당대표도 당원이 뽑았잖아요. 네. 그렇죠. 난 그런 당원들이 뭐 예를 들면 서대문을이다. 네. 서대문을에 뭐 한 당원이 한 만 명 된다면 뭐 한 네 군데로 나눠서 뭐 한 네 군데서 나온 사람들 다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협의 당원들이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당협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죠. 토론해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노. 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뽑는 거죠. 난 그렇다면 뭐 공천권 10위니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계속 남는 말씀이 총선을 어떤 총선이다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다라고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규정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타임테이블상 보면 보통 이제 지금은 비대위 체제니까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공관이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선대위를 이제 꾸리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기획단이 있죠. 기획단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선거를 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기획단 차원에서 해야 되는군요. 차원에서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원래 선거는 뭐냐면 이번 선거가 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걸 하죠. 나는 것을 우선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는 선거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내 당 나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되면 망합니다. 상대방을 정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획단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이 총선 기획단 이런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선거라고 규정을 계속 해오는 일을 하셨잖아요. 저 약간 재밌는 질문이니까 유머러스한 질문인 겁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번 선거에는 못하세요. 그 일을. 기획단으로 활동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단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없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공관위원장 그리고 전략공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나보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기획단장도 좋고요. 기획단장도 좋고요. 사실은 제가 전공은 공관위원장보다는 사실은 만약에 전략계획위원장 같은 걸 받으면 그러니까 선거를 선거의 모든 전략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을 줄 수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제 출마를 무조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저는 뭐 공천권 휘두르는 게 별 관심 없고 대신 만약에 제가 뭐 배운 게 선거고 또 잘하는 게 선거니까 만약에 나보고 뭐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원장을 준다나 혹은 전략기획위원장을 줘서 선거를 지휘해봐라. 그리고 뭐 비례대표 끝번장도 줘서 해본다. 뭐 그러면 저는 그게 베스트네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이미 선언을 했는데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나가셨으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직접 질문으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이제 곤란하기만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계속 그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략을 누가 이렇게 세워서 그 국민들에게 좀 받아들였을 때 아 그렇지 저거지라고 얘기를 듣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부재다. 지난 총선 때는 그 누굽니까 그 여의도 연구원장 했던 그 전 누굽니까 그 삼철 중에 하나인 아니 양정철이 양정철이 아 민주연구원이요 네 민주연구원 아는 친구고 이근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그 친구들이 선거 연구를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때 이근영이 했던 걸 보면 이 타켓층을 겨냥해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빅데이터 조사를 한 거죠. 타켓층을 겨냥해서 고민정 지역에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많이 가는 지역에는 거기에 맞는 프랜카드도 걸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난 총선에 저들은 굉장히 준비한 거거든요. 우리 쪽 환경화는 뭐 왔다 갔다 하고 공천 번복하고 뭐 난리를 보겠는데 거기는 양정철 이근영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선거를 제대로 지휘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참 우리도 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긴 해요. 그러려면 진짜 싱크탱크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여의도 연구원이 문제죠. 예전에 왜 여의도 연구원 원장 자리가 왜 집단지도 체제일 때 김우성 대표 때나 그럴 때는 당대표가 원장 자리를 이제 당연직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는? 아니요. 원장은 당연직으로 한 적은 없고 원장은 어쨌든 때로 뽑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데가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쓰는 데거든요. 당에 지원되는 그래서 그건 당대표가 이제 이사장을 하긴 했어요. 아 이사장으로? 원장과는 이사장. 그런데 인사에 잘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되어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부터 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자기 선거 때 도운 사람들 그냥 싱는 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자리 나눠주고 명함 파주고 이러는 대로 전락을 했잖아요. 그런 대로 전락해버렸어요. 오히려 양정철 때 민주연구원이랑 비교하면 결과 나오는 보고서나 이런 게 너무나 차이가 훨씬 개들이 수준이 높죠. 그래도 한때는 왜 베네수엘라 리포트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거 이제 제가 만든 리포트고 그런 식으로 좀 잘 굴러갔을 때도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진짜 당의 싱크탱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참 그래서 사실은 당의 싱크탱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그 정책을 입안할 구체적인 전략들 그리고 선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료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다 그날그날 일들에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롱텀에서 준비할 때는 그리고 필요하면 여론조사도 있으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전략조사도 하고 그런 게 여의도 연구원인데 난 내가 볼 때는 지금 여의도 연구원 기능을 못 살리면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수도권 얘기를 좀 해 주시긴 했는데요. 수도권 선거 전망이 매우 암울합니다. 해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이대로 가면 집니다. 지긴 지죠. 지죠.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져요. 왜 국민의힘이 최근에 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6석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넓게 잡아도 그건 뭐 내가 볼 때는 많은 소식인가 그런데 그런데 이대로 가면 진다는 얘기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다 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이 뒷받침해 줘야 돼요. 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들과 적극적으로 공세를 벌여줘야 돼요. 싸운다면 나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결집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부동층 중도층 이야기하는데 우선 선거 아시지만 70%는 투표에 참여 안 합니다. 65%니까. 그러면 나머지 아니 70%가 아니라 투표 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70%고 총선은 60에서 65%거든요. 그럼 35% 40%는 투표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론조사는 뭡니까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가 다 참여한다고 과정하는 거니까 난 그래 과장이다. 그리고 그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뭡니까 그럼 대부분 다 부동층일 거예요. 그때그때. 너무 부동층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부동층은 누구냐면 투표에 참여하면서 왔다 갔다 스윙 모터를 가. 그러니까 아예 기권하는 사람도 별로 선거 전략하는 사람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기권하지 않으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 20% 내외가 되거든. 그러면 40 40 2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 40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기준으로 다시 보면 그냥 하면 3 3 4에요. 30 좌파 35파 부동층 40. 그런데 이게 투표 참여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부동층 어떻게 끄냐 최근에 미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 선거에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부동층이라는 사람들은 스윙 모터는 이중 개념주의자다. 예를 들면 국방은 좀 보수로 가자. 경제는 좀 그래도 좌파고 먹고 살 만한 예를 들면 강남 좌파들은 국방은 그래도 안전해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먹고 살 만하니까 정부가 좀 돈 좀 세금 좀 더 얻어 써라. 뭐 이런 얘기들 강남 예를 들면 리무진 좌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중 좌파들이 많다. 이중 개념주의자. 이중 개념주의자. 이중 개념주의자 어떻게 끄냐. 최근에는 이런 거예요. 내 기치를 확실히 세우고 그다음에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 이중 개념주의자들이 중간에서 딱 보다가 한쪽으로 쏠린다. 더 확실한 사람에게. 끌고 와라. 이중 개념주의라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와라. 난 그래 수도권 선거도 우리가 우리 기치를 정확하게 세우고 윤석열 정부가 바란 바가 뭐고 한동훈 장관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당은 이겁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운다면 나는 이중 개념주의자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도 좌파들이 할 때마다 무너졌던 거군요. 우리 지금 중도 좌파들이 계속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좌측의 개념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확신이 이렇게 딱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선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 그 당대표만 되면 잡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대통령 선도 후보가 되고 그때 지지율이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12월 달이에요. 그때 28%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37%, 38%까지 10% 차이가 났거든요.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전략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장재훈 의원한테 좀 보자 해서 내가 전달했어요. 나중에 그걸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문제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선대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뭐 그 누굽니까 그 김종인 그 다음에 당대표 이준석 왼쪽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어디로 갔어요. 호남부터 갔어요. 맞아요. 호남부터 갔죠. 그러니까 보수 사람들이 야 저 우리 후보 맞나 그랬던 거예요. 난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때 내 첫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보수를 결집시켜라. 그런데 이재명은 어디로 갔냐면 후보 되고요. 호남 갔어요. 이재명은 딱 그렇게 했네요. 후보 되고요. 호남 갔어요. 그리고 계속 문재인 만나고 그러면서 문재인 계승하겠다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지지점 결집시켰거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되고요. 어디로 갔냐면 호남 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노무현 있는데 가고 그러니까 결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수 결집시키고 가라. 그다음에 중도는 잡아오는 거다. 그 이야기가 제 주였고 그 후에 나온 데 예를 들면 멸콩이라는 그게 나왔죠. 예를 들면 신세계논 회장이 했던 그걸 본받아서 가서 멸치하고 콩나물 콩콩을 사서 멸콩 가고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 배로 폭격하겠다고 해서 보수를 강화해서 안심시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문재인이 선택한 후보잖아요.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국민들을 찾기에는 저거 우리 사람 만나라는 약간의 의아함. 지금 뽑아놓고 나니까 괜찮더만 그러나 어쨌든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나 혹은 의심의 눈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부터 결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준석 멍청이 같은 새끼가 대통령 후보를 엉뚱으로 미니까 그래가지고 확확 떨어졌던 거예요. 그 후에 다시 보수를 강화하면서 쫙 올라갔죠. 아 그렇네요. 진짜 이준석은 당 내에 보수 지지자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센 메시지로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대선까지 자기가 주무를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필드가 전혀 달랐던 거고 미친 친구예요. 오히려 자기가 마이너스를 했다는 걸 아직도 인정은 안 하더라고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지지도가 왜 낮냐면 제대로 싸우기나 했어요. 없죠.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뽀개는데 그러니까 쟤들 시켜야 되겠냐고 생각한 거예요. 난 낮은 지지도 문재인은 한번 보세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다른 사태에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저들은 그 메르스 물론 사람이 희생됐지만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몇 명 정도 됐죠.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 살인자라고 불렀어요. 뭐 그거 뭐예요. 당시 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그대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잖아요. 더군다나 문재인은 그 뭡니까 코로나가 이 무한발인데 무한이라는 말도 못하게 왜냐하면 시진핑 끌어다가 선거 어떻게 이용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의사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싸웠잖아요. 안 싸우니까 진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180도 가지고 저렇게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는데 안 싸우니까 국민들은 낙담하고 절망하는 거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부진의 원인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건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거 하라고 또 우리 국회로 보낸 거고 그 구체적 사람들을 다 보잖아. 정치인들은. 그리고 비서진도 있고 보좌진도 있고 그 내용을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분석하고 국민 세금 준 이유는 그걸 당신이 먼저 분석해서 국민이 알려야지. 맞습니다. 의무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니까 지금 망한 거라고. 개비스콘. 속이 뿡드. 그래?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다들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이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간에 전국 정당이긴 하잖아요. 전국 정당인데 그러면 이번에 약간 얘기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호남 지역을 대하는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 그만큼 중차대하면 이번만큼은 스킵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강력하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호남 전체예요. 전북 전남 그다음에 광주 포함해서 많을 때 50만 표 그다음에 홍준표는 30만 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 지역을 다해서 30밖에 안 나왔었어요? 홍준표는 34만 표고 그때는 워낙에 이번 총선에 한 50만 표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보수 오빠 선거는 난 내가 볼 때는 긴 흐름으로는 호남인들의 애국심을 난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건국 당시에 가장 많이 기회했던 분들이 호남이거든요. 저도 제 아버지가 전북 출신이고 저도 정읍에서 태어나서 말투가 경상도인 건 부산으로 가서 아버지가 전근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투가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자라서 말투는 경상도지만 그래서 호남인들이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자들도 많고요. 난 그런 측면에서 호남인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야 된다. 애국심에 호소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선거에 지금 많으면 50만 그 다음에 적으면 30만 이게 지금 선거를 바꾸지 않거든요. 물론 호남인들 출신들이 어디 있냐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을 많이 왔어요. 호남을 여기로만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호남 지역의 무슨 대책이라기보다는 결국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호남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아니 많으면 50만 표 없는데 지금 현재 선거에 어떻게 합니까? 난 그래서 호남이 상징적 임무를 내세워서 지난번 이정현 같은 아주 굉장히 호남인들을 설득해서 그런 상징적 빼고는 나머지는 결국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남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지지 지역이 있으니까 미국도 남북 문제가 서로 갈라지다가 그게 없어지는 데 한 200년 150년 가까이 됐어요. 지역 감정은 있는 거예요. 어디나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그만큼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지나야 되고 그 세대가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좀 진부한 대답을 얻기 마련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그 외에 일단은 전부 다 원어버댐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격이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복수일 수도 있잖아요. 난 뭐 누구라기보다는 어쨌든 비대위원장 누가 해도 좋은데 적어도 이 저주하들 운동권 정치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면 된다. 난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을 지금 그동안 지지 1위로 올린 건 저는 싸웠지 않냐. 왜냐하면 한동훈은 운동권 정치에 피해를 받던 사람입니다. 피해까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관되기 전에 정권 바꾸기 전에 완전히 그냥 구금됐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계속 뭡니까 시달리고 좌천되고 좌천된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운동권 정치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죽기 살기로 싸웠던 거죠. 저들과 난 그래서 누구 비대위원장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국민의힘 자체가 이 운동권 정치와 투쟁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자기에게 싸울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무슨 비대위원장 하나 쳐다보고 거기다 그것도 그렇네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입법 기관에 뭡니까 국민들이 대표하는 겁니다. 개개인들이 아휴 참 그렇네요. 쩍팔린 줄 알아야지 자기들 스스로 안에서는 단 한 번도 길러내지도 키워내지도 못하고 근데 원료부터 그러네요. 민주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의원부터 이렇게 길러냈다는데 국민의힘 같으면 구의원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마이너리그니까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삭삭 잘라내버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애초에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에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같은 경우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 청년활동을 하면서 커온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당의 가치도 알고 정책도 알고 체현된 사람들입니다. 난 우리도 한국보수정당이 제가 여의도연구원 있을 때 그거 하려고 하다가 당뇨들 반대되지 못했는데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발굴해서 이 친구들을 구의원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내보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커서 개현도 되고 난 그러면 훨씬 더 정치를 한국보수정치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데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화장바로 하다 보니까 아니 아시다시피 어느 한 지역에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판사되러 해도 판사 그 공부만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판례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정치에 갖다 놓으면 생각해 정치라는 게 5천만 국민의 의견을 다루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념의 문제도 서로 각기 온갖 것이 투쟁하는 격렬한 격동의 장이거든요. 아니 판결문은 계속 보든 바니 판례만 보든 바니 각자의 격동이 갖다 놓으니까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사고 자체가 이런 합의를 하고 숙의를 하는 데서 좀 벗어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혁신을 통해서 그 기업을 얼마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업에 성공한 사람 난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돈을 얻는다는 게 가장 어렵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건 내 모든 생명활동의 결과물이 돈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돈과 다른 것을 맞바꾼다는 것은 내 생명활동의 결과물만큼 소중해야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생명보다 소중한 걸 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엄청난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만들려면 기업에 제품 만들고 어떤 거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몰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갑자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제품 만드는 잘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에 온갖 정쟁들이 난무하면 뭘 하겠어요. 나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치의 주류들은 난 내가 볼 때 어린 시절부터 또 정치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우파들. 왜냐하면 선거만 되면 나가는 반장선거 급장선거부터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다니면서 동창회 나가고 또 이렇게 조직 만드는 이런 친구들이 정치에 특과되는 기질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기질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지금 정치꾼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념을 주고 방법론을 주고 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방법을 가르쳐주고 역사관을 가르쳐주면 나는 이 기질이 대한민국을 위한 기질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낭인이나 꾼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얼굴 내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어릴 때부터 있어요. 자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수우파 중에는 어디다 내밀고 얼굴 내밀고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 이런 친구들에게 나는 역사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이념을 가르치고 방법을 주자. 그럼 대한민국 바뀔 거다. 그렇네요. 진짜. 왜 그 영화 아마개똥 같은 거 보면 구멍 잘 뜨는 석유시 추궁한테 우주비행을 가르쳐서 소행성 폭발시키잖아요. 마찬가지. 그 기질을 갖고 와서 충분히 살려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듯이 그렇네요. 이야. 그렇네요. 뭘 또. 감사합니다. 일단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비대위가 이제 꾸려지는데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된다 하죠. 그런데 비대위의 역할 범위가 좀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기간이 워낙 짧게 남았다 보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였으면 여기서 기획단에 거쳐서 공천관리위 꾸려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선대위가 꾸려져서 이렇게 흘러갈 텐데 다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들이 비대위가 갑자기 생기면서 비대위가 어디까지 관장을 해야 되느냐 이 역할 범위가 뭐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로 가면 선대위까지 같이 가야죠. 선대위까지 사실상 본인이 뭐 어쨌든 지금 거기만큼 국민 지지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명분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비상체제니까 그게 그렇게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선대위에 몇 명 더 넣으면 되죠. 본인에다가 뭐 예를 들면 원일웅도 넣고 뭐 나경원도 넣고 이렇게 몇 명 더 넣으면 되죠. 그건 약간 상징성이네요. 그런데 선대위는 기본적으로 이 선대위가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끌어가는 거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총선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회고적 투표라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난 대통령과 장관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때 봐요. 문재인 때 선거 앞두고 부산 가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선거 이기려고 하잖아요. 나는 문재인은 염치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면 국민의 지지는 얻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죽기 살기로 저들하고 싸워서 이번 선거가 뭔지 운동권 정치인은 어떻게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 나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이번 투표는 운동권 정치인 퇴출에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의 프레임에서 운동권 심판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쟤들은 우리가 안 해도 정권 심판하자 그럴 거예요. 검찰 공화국 없애야 됩니다. 하고 할 거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오늘 뭐 기억에 남는 게 대선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지만 총선은 이제 평가하는 심정으로 니들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거냐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래하네요. 아주 궁금한 게 많았다니까요. 아 그래? 아주 답답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할 줄 알았다. 그래도 원체 대변이셔서 저는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일단 마지막인데요. 출마의 변과 함께 이 비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개인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출마의 변이라기보다는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출마의 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앙으로 또 가려고 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고 그리고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에 지었던 죄 때문이거든요. 운동권 정치의 주역이었고 또 대한민국을 한때는 저주하고 또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했던 그것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출마의 변이라기보다는 속지 않은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이승만 박정희처럼 다시 자유가 만끽되는 나라로 그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에 저를 투여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출마의 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속지의 심정 과거에는 한 20대 때 젊은 시절이죠. 그때는 그게 이제 이게 정답이다. 이게 답이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정치를 망치고 심지어 그때는 열정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까지 가지고 권력까지 한때는 청와대까지 장악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망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반성하지 않는 동료들 때문에 한때의 동료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게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이 젊은 시절의 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그런 감정을 못 느껴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참 정치인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또 카즈님께서 응원해 주시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댓글 소통이 오늘 정말 없었죠. 이런 날이 없었는데 적어도 부원장님 같은 분이 모셨으면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 가렵고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여러분께 이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요. 무슨 고생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속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길에 진짜 저희는 정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아까 밖에서 약간 보셨죠. 새로 코너 준비하는 거 그런 거에서도 저희가 혹시 불러주시면 또 시간이 되신다면 초대에 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너스 선생님이 아주 방송 잘하시네요.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방송 체질인 것 같은데 좋은 코너에 훌륭한 코너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새벽에는 내일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성환 교수를 모시고 또 인터뷰를 연이어서 인터뷰가 있는 좀 이례적인 한 주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아까 뉴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동 간에 안전주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벌써 일주일이 반 정도 지났네요. 연이어서 계속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많이 추운 날씨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내일도 반갑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이동호 부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